안녕하세요. 오늘은 알코니 장칼국수입니다. 탱글탱글한 알코니와 쫄깃한 칼국수의 만남 알탕과는 다른 매력으로 장칼국수만의 특유 빨갛고 걸쭉한 국물에 고소한 맛의 명태알과 탱글탱글 고니 넣고 각종 야채 넣은 후 후루룩 후루룩 쫄깃한 칼국수 면을 넣어 시원하게 먹는 알코니 장칼국수 하루 열심히 일한 내게 주는 든든한 한 끼 선물이랄까? 요즘처럼 추운 날에 한 그릇 툭딱 하고 나니 온몸이 따뜻해지고 속도 든든 좋은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는 기분이었습니다. 오늘 시원하고 얼큰한 알코니 장칼국수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고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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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! 안녕!